자 이번에는 여기는 왓이 아니라 대소로 바꿔 줘야 되겠고 올라오가 아니라 얼라우 잉 그 다음에 r 유스트 비 더니 아니라 여기 아가 빠져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서 20 빠져야 돼 그 다음에 2가 아니라 비던 그 다음에 스캐 능이 아니라 스캔 여기에 지금 보면은 접속사가 들어 있단 말이에요 접속사 그래서 이거는 a & b 가 나와야 돼 여기가 a 고 이게 b 가 되는 거야 어 이게 그냥 콤마디에 ing 들어가려면 분사 구문 인데 분사 구문 앞에 접속사가 없죠 어 그래서 적어 놓자 분사 구문은 접속사 앞에 없음 그 다음에 이거는 행위자가 있잖아 바위가 딱 있는 것만 봐도 여기 수동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투 다음에 동사원 이니까 비던 어 그 다음에 요 구조는 이 띵즈 가 이게 주어 가 아니라 이게 목적어야 이게 목적어 나오면서 목적어 도치가 이루어진 거야 목적어 도치는 신기하게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냥 주어 동사를 쓰는 거야 목적어 도치는 이게 뭐가 바뀌는게 없어 그래서 여기가 주어 고 여기가 동사가 되는데 이게 목적어 하나가 또 있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어 여기 목적어가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이 또 안되고 많이 써도 댐을 써야 되는데 하여튼 안 돼 그럼 이 아워 셀베즈는 뭐냐 이 아워 셀베즈는 강조 용법으로 사용된 거야 제기 용법이 아냐 어 그래서 해석은 스스로 라고 해석해 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비유 스토 이렇게 사용하면 뭐 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줘 이게 그게 아니라 요거는 과거에 뭐 뭐 하곤 했다 인데 여기는 그냥 과거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과거 시제로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되어졌었다 우리를 위해 되어졌었던 일들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해줬다는 해준 일들을 얘기하는 거야 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앞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있어 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주어 고 여기가 동사고 그 다음에 아 여기도 야 여기도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겠다 패스 야 패스 어 비 패스트가 아니야 여기 하나 2 문제 더 내면 좋겠네 그래서 모든 그 반복적인 여기가 이제 목적어가 나오는 일이야 하여튼 앞에 동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동사가 나오려면 여기 엔드가 필요해 없지 그러니까 여기는 콤마 나오면서 분사 구문 자리가 돼야 되는거 어 여긴 준동사 자리야 동사가 또 나올 수 없어 접속사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 완전 이죠 그러니까 왓이 안대 왓은 불완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명사절 어 대시 접속사 대시라고 하는거 그게 쓰여야 되겠지 여기까지